근데 우리 넉살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돼지가 맞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돼찌죠 걸어야지 뭐 돼찌라고요? 뭐? 무책임하게 이승기 분장!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덮고 가발 반석 가발, 반석 가발 같은 거 하면 되겠네 신나거 선배님이랑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확실해요 형님! 확실해요 반짝반짝 빛나게 왜 신경 안 하는지 오케이 한 번 분장 오케이 나가 나와라 나가 나와라 지금 나가 나와라 나가 나와라 지금 나가 나와라 이제 좀 생기가 도네 걸리니까 뭔가 재밌다 신나영 씨는? 아! 넉살은? 나! 결과! 보여! 주세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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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뒤에가 뭐예요? 애베지네요 여러분 끊을게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 왜 또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 뮤직 뮤직 어떻게 잘 준비하는 거야? 제발 그만! 자, 끌어올려! 자, 끌어올려! 알았다! 사실 너만 좀... 너만? 그럼 대화하는 거 맞네! 아니, 이게 뭐야! 눈만 뜨면 땡! 바로 나갑시다! 라비! 라비 의원님 나가시죠! 라비 의원님! 왜 너만이에요? 네가예요? 사실 너만 좋은 돼지모라고 나는 들렸는데 너만? 나는 왜 너만을 찍은 거야? 아니면 뭐! 네가인데 녹음할 때 너가라고 녹음을 해서 너만이라고 헷갈린 것일 수도 있어! 아, 진짜? 너하고 싶은데... 너하고 싶은데 하고 가! 빨리 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와, 어질어질하다 진짜! 자, 뒤에 돼지예요? 돼지예요? 사실 내가 좋은 돼지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예요! 너만을 다 떠나서 라비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냥! 라비가 영어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고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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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사실 또 단점이 있어! 포인트야! 라비 뜻대로! 라비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라비 얘기인데! 라비 뭘로 갔으면 좋겠어요! 딱 첫 느낌! 그렇지! 자, 왔어요! 지금 왔어요, 라비! 어! 박근혜요! 과연! 니가 다 결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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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 자, 서! 코요! 누가 말하지 마! 돼지모로! 돼지모로! 블록! 최수영! 모두 다 아니라 해도 좋을 때 있잖아! 사실 니가 좋으면 되지 뭐! 모르겠다! 변동 없죠? 아주! 고집, 고집이! 나 혜연이보다 고집 더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침인이야! 결국에! 대치로 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 끝났어! 보여주세요! 자, 과연 두 번째 줄! 1, 2, 2 1, 2, 3 2, 2, 3 2, 3 2, 3 출발!